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10편 34편 19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10편 34편 19절 말씀 아-멘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친구들 믿고 있지?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